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큰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방법을 싫다 할 이유는 없을 텐데요. 이 복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금전운이나 재물운이 모두 복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힘들게 우리가 그 가족을 부양하려고 혹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생활을 하고 사는데요. 그런 수고스러운 그런 행동과는 좀 별개로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 내뱉는 말이 어떤 말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그 통장에 비유하면 통장에서 아주 뭉칫돈이 확 빠져나가듯이 복이 나가는 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들은 또 그런 말을 하게 될 때마다 복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.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또 복이 나가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힘들게 벌고 결국 뒤로는 아주 허망하게 또 재물을 길에 쏟아붓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불쑥 좀 한마디씩 할 때마다 복이 좀 줄줄줄 새는 우리가 꼭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 몇 가지를 좀 알아보고요. 그런 말들이 있던 자리에 그런 말들 대신 이제 한마디씩 우리가 할 때마다 또 복이 펑펑 들어오는 그런 말들로 또 채워져야 될 텐데요. 그래서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아 망했다 이 말 정말 무제한 좋은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.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가운데 거의 톱에 속하는 그런 안 좋은 말이 됩니다. 여기서 그냥 제가 또 안 좋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안 좋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겠죠. 왜 그런지 바로 오행 작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혀가 오행으로 화라고 하는 불이 됩니다. 오행으로 불이 된다는 거죠. 이 오행화는 나무의 오행에서 그 에너지의 근간을 삼습니다. 그런데 나무의 오행이 뜻하는 것은 꿈, 희망 그리고 역동적인 기상을 의미합니다. 인체 기관에서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담당합니다. 그래서 오행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 꿈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그런 안목으로 좀 꿈을 보면서 키우는 것이 바로 꿈이기도 합니다. 이 혀의 작용이 또 가장 왕성하게 그 기운을 받으려면 오행 나무의 기질이 부합되는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성취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또 그 기운을 제대로 받게 되는데요. 이 망한다 또 망했다라는 이런 종결되어진 그 끝을 의미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결된 죽음의 선포거든요. 우리가 그 사망 중이라는 그런 진행형으로 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치인데요.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꿈과 또 진취적인 기상이 이미 그 싹을, 그 자추를 감춘 아주 확정 종결형의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.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오행 작용상 이 혀가 원하는 또 혀에게 가장 좋은 그런 오행 작용, 목의 기운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무의 기운의 그 특성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혀의 오행, 즉 화액에는 더 화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. 식어버린, 곧 꺼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불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결국 당연히 그런 사람의 발전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 당연하겠죠. 둘째는 이 죽겠다라는 이 말 무제한 좋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이치대로 이 망했다는 이 혀에게 에너지를 줘야 하는 그 나무의 기운을 역행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았다면 죽겠다는 이 미래 진행형으로 암시로 그 사망을 뜻하는 이 망했다와 크게 다르지 않죠. 다른 것 한 가지라면 결국 아직 그 죽기 전이고 그 닥칠, 소진될 화력을 보여주는 말이 되니까 역시 안 좋은 건 마찬가지죠. 우리가 또 사용하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. 뭐 이뻐 죽겠다, 좋아 죽겠다 이런 말도 가끔 사용하죠. 이런 뜻의 전달 내용은 좋은 의미일지라도 오행 작용에서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이왕이면 이런 말들도 더 좋은 말로 좀 대신 대체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. 셋째는 이 미치겠네 이 말 참 안 좋습니다. 오행 작용에서 이 목화, 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이 제일 또 바람직한 상태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 물과 또 불의 오행이 서로 양쪽 끝에서 그 균형추 역할을 해준 후에 또 나머지 그 목, 토, 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제일 좋은 그런 균형으로 보는데요. 그런데 이 미치겠네 라는 이 말을 또 자주 사용하게 되면 물과 불의 그런 오행 균형에서 화합과 소통 그리고 유연한 덕을 의미하는 그런 오행 수액의 젤도 상극의 특성을 미치게 됩니다. 맑은 물은 그 결정체가 그 혼탁되지 않았을 때 또 최고의 균형점에 이르는데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친다라는 말을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결국 물의 특성을 가장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. 복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. 넷째는 그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이 됩니다. 이 말이 그 오행작용의 그런 원리에서는 무지 안 좋은 말이 되는데요. 오행작용의 그 기운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운을 뜻합니다. 각자 오행이 각기 그 하나하나의 그런 오행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상호 공존을 의미하는데요. 물과 불이 그 상극이어도 동시에 또 불과 불은 서로 함께 좀 균형있게 공존하는 그런 오행작용이 될 때 이 사주체의 주인인 우리들의 그 운세도 또 늘 안정되게 발전도 하고 또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법인데요. 오행의 최고 지향점은 그래서 이 팝송 제목이 정답입니다. 이 레딧비 라고 하는 그냥 냅도로의 직역을 할 법한 이 레딧비의 그 답이 들어있는데요.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그런 기운에 가해지는 구태타나 마찬가지죠. 언어 사용에서는요. 그래서 이런 단어 사용을 좀 우리가 주의한다면 우리 그 복이나 또 우리의 그 금전운이 말 몇 마디 그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나갈 일은 없다는 거죠. 다섯째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. 다섯번째는 그 말끝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 혀를 차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. 이거 무지 안 좋습니다. 제 주위에서도 그분은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주 성실한 분이 있는데요. 그 꾀도 없고 아주 콩나고 또 판날 때 그냥 심은 대로 나는 그런 FM 같은 그런 분인데요. 무엇보다 아주 그 금면이 몸에 뵌 그런 분입니다. 근데 그분이 다 좋은데 그런 성실함과 좀 별개로 옆에서 보면 참 그 돈복이 참 안 붙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. 이분이 다 좋은데 항상 그 무슨 말을 할 때 이 끝에 가서 이 혀를 차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참 안타깝던데요. 저금만 고치면 복이 들어올 텐데 하면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여섯째는 단어는 아니고요. 이 침뱉는 행위. 이 땅에 흙에 이 침뱉는 행위.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. 이 재물 운수를 막는 큰 또 걸림돌이 됩니다. 실제로도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. 별 생각 없이 또 습관처럼 이 땅에 또 길에 이 침뱉는 분 보시면 그런 분들 특징이 대개 그 돈복이 없습니다. 이거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행위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오행에서 이 땅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성 즉 재물 운수를 뜻합니다. 우리가 그 생각 없이 그 딛고 사는 이 땅이 오행에서 좀 살펴보면 그 재물이라는 게 아주 신기한데요.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 그 모두는 그 지천에 널린 그런 재물을 밟고 다니는 셈인데요. 이 침뱉는 행위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재성 즉 재물 운수에 침을 뱉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중요한데요. 이 언어의 정원에서 마치 그 독소처럼 자라난 우리의 그 재물 운수를 뺏어가는 그런 독초 여섯 가지를 제거했는데요. 지금부터는 반대로 좀 언어의 정원에 좀 심어만 놓으면 그 재수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들어오는 금전운을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단어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째 그 아자 이 말인데요. 이 말이 그 무지 강력한 힘이 있는 하루에 그냥 서너 번씩 그냥 내뱉고 살면 그 재물 운수 증가시키는 데는 아주 최고의 단어인데요. 여러분 그 제가 그 혀가 오행 화라고 했는데요. 여기에서 그 화의 작용과 특성을 좀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화 속에는 결국 불 속에는 열정과 정렬이라는 게 가장 큰 중심에 자리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불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도 못 끼우니 즉 불로 가는 그런 증기기관차가 있다면 이 증기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려면 결국 화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. 결국 화목을 넣어줘야 그 증기기관차가 멈추지 않을 텐데요. 여기에서 바로 이 화목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나무니까. 여기에서 그 나무의 특성이 제가 그 진취적인 희망이나 또 기상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결국 그 내뱉는 말이 그 안에 곧 진행될 또 미래의 시간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그런 진취적인 의지라든지 그리고 열정이 들어간 그런 단어가 제일 좋다는 거죠. 불이라고 하는 이 혀에게 또 제일 좋다는 것은 결국 오행 작용상 이 혀가 키워주는 게 바로 재성 즉 재물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몸값이 아주 수천억씩 되는 그런 축구팀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 앞에 모여서 그 주장을 위시로 해서 스크럼을 짜고 아자라고 외치는 그런 이유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또 이해들이 됐을 텐데요.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영어로 또 화이팅을 외칠 수도 있지만요. 여기에서 그 아자 또 화이팅 이런 단어들은 다 똑같은 또 그런 효과 또 그런 오행 작용의 효과가 있죠. 꼭 그 못해도 몇 번씩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하게 된다면 그 운세의 여건이 아주 우호적으로 펼쳐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. 두 번째 알아볼 단어는 이 잘했어 라는 말인데요. 이 말 아주 좋습니다. 오행 작용상 특히 좋은데요. 그 완료형의 이 단어에는 혀가 담당하는 그런 덕스러운 포용의 기질을 또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단어가 되는데요. 자신에게 해주는 그런 격려로 또 타인에게 해주는 그런 말로도 이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할수록 오행 작용상 이 화의 기질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고 결과적으로 충만한 그런 화기운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또 그 화가 키워주는 게 오행, 토 즉 재물을 수가 되니까요. 이 말은 결국 그 재물국관이 광이 날 수 있도록 발라주는 그런 왁스 역할을 해주는 셈이 되죠. 이런 단어의 그 사용은요. 세 번째는 그 도와줄게 이 말은 그 오늘 영상에서 제시된 이런 단어 중에서 또 가장 또 파급력이 센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. 신체 기관의 작은 부분인 이 세칠 혀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또 모든 오행을 총동원해서 그 운세의 작용과 또 균형을 잡아주는 굉장히 좀 역동적인 그런 의지의 방향성을 또 이 단어에 담고 있는데요. 이래서 좋은데요. 목과 토금수의 이 다섯 가지 오행이 모두 그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또 총동원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게 바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일 텐데요.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치고 돈 없는 또 어깨 쫙 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. 주의해서 한번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람이 그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. 한 부류는 결국 나중에 도와줄 거면서 항상 그 안되 소리가 용수철처럼 아주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 안되 못해 이런 소리가 아주 입에 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런 사람들 치고 그 큰 돈복 없습니다. 또 다른 한 부류는 나는 목구멍까지 고민고민하다가 한마디 꺼냈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런 언어 습관이 몸에 뵌 사람치고 돈복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네 번째 좋은 말은 이 덕분에요.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요. 이 말 정말 그 복을 불러들이는 아주 종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.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을 텐데요. 그 오행의 기운이 또 제일 또 왕성하게 들어오려면 이 오행의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 균형 속에는 결국 어느 하나의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닌 상대의 오행이 좀 각자 소리가 좀 묻히지 않고 또 배려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그 밑바탕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고맙고 감사한 일이 물론 자신이 잘해서 또 성추된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공과 또 덕을 상대에게 돌리는 이런 단어의 사용은 오행에서 가장 도달하고 싶어하는 배려하는 그런 균형을 의미하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손가락에 그 재물운수의 발복과 또 금전운을 위해서 금반지나 또 구릿빛 반지를 그 가운데 중지 손가락에 끼우면 좋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오행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때 끼게 되는 그 반지는 될 수 있으면 좀 가늘수록 좋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. 그 실반지 제가 그 중지 손가락에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하면 복이 나가는 그런 단어 몇 개와 그냥 돈 안 드리고 단지 우리가 사용했을 뿐인데 돈복을 크게 불러드리는 재수를 불러드리는 그런 단어 몇 가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품위도 지켜주고 또 돈복까지도 불러드리는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셔서 크게 그 재운 열리는 크게 그 재물운수 성취되는 그런 멋진 시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치와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